자 2017년 7월 17일입니다. 7월 17일 저희 카페 상앗다 종목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. 선택 이 종목 또한 4월 11일이죠. 4월 11일 4월 이날 이렇게 보십시오. 저희 카페에 회원님이 저희 카페에 5분이 매수를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. 고진이 등대지기 이렇게 해서 상앗가를 1300% 급등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먹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 4월 11일도 급락 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 20일날에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1332%의 수익을 주고 꼭지 목표가를 쳤다 이 종목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에 매수 들어가면 인생 폐가망신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날도 동영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이게 또 찾으려고 그러면 안나오네요. 자 여기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날도 강하게 반동구관이 와서 이 종목 개미들한테 또 사기를 치고 눈탱이를 쳐서 이 종목을 개인들 피를 뽑아먹고 있다. 이렇게 제가 입이 마르도록 거론을 했었던 그 분석 자료입니다. 자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또한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. 자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잘못해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.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.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저희 카페에서 보여드릴 텐데요. 자 선택 상한가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요. 자 맨 뒤에 자료에 자 KGP 상한가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상한가 1332% 고진이 등대지기 그리고 그 이외에 아 네 다섯 명의 회원들이 매수를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.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자그마치 그 수익률이요. 1332%입니다. 자 1332%의 수익을 냈었던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.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. 잠재자산입니다. 잠재자산. 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. 이 종목이 2014년도인데 700원대 아닙니까? 700원. 자 700원 대비 만원까지 올랐으니까 1300%를 오르면서 이 구간에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4월달에도 이 구간에 한 번 이렇게 강한 반등이 올 때에 한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시황 분석을 드렸습니다.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지금 안다면 이 종목을 절대 8천원 9천원 만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. 자 이 종목이 이제 제 분석대로 그때 이후에 또 이 3천 8백원 4천원에 매수당한 사람 거의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? 거의 반토막 내서 개미들한테 또 피 눈물 흘리게 만들고 오늘도 또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떨어뜨리면서 마지막으로 개미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선택의 종목 게시판에 가면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있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십시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지금 이 7, 8천원 9천원 만원에 전재산 다 물려가지고 지금 피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직까지도 종목을 매도를 안치고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이렇게 마냥 장롱에다가 쳐박아놓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선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사가지고 2, 3년 가지고 가면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것이고 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종목이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개미들한테 지금 눈탱이를 치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내 전재산을 빗땀 흘리면서 번 재산을 작전 세력들한테 입속에다가 쳐놓아주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시면 안 된다. 자 이 종목 제가 수익을 자랑하기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눈탱이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시왕을 녹음을 합니다. 자 썬태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내일 이런 종목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상따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재산을 헌납하는 그 사기꾼들한테 헌납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시면 안 된다.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.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.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. 이 맨척과 가정적이라고 크게 역시로 국회적류의 분이었고 고점이 불이익을 하시면 안전하게 고점이 불이익을 하셔야 됩니다. 고점의 사기꾼들한테 오늘이 고점이 불이익을 하셔야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